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 경제 강사 우영호입니다. 제가 캐스트를 지난주에 찍고 이번주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경제 과목을 선택할지 말지 또 선택하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와서 어떻게 수능 경제를 공부하면 좋을지 지난주에 촬영했던 것은 수능 경제 과목의 오해와 진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목이 어떻다 정도 얘기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왜 구체적인 문제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선택을 하거나 공부를 해나가시라고 한 번 더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인데 어제 오늘 매우 춥네요. 이제 겨울이 왔고 여러분은 11개월 11개월 정도 후에 수능을 보시게 될 텐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 번 저의 캐스트를 통해서 학습 가이드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경제 학습법 되게 딱딱하네요. 수능 경제 학습법.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 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또 이게 우리 문과 학생들의 자아 존심이 또 경제에 있거든. 그래서 이과 맨날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 과탐만큼 우리도 수능 경제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능 경제 과목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과탐이 아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과탐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수능 경제는 지금 원래 경제하기 쉽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경제학과 가면 상당히 어려운 거 많이 배우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수능 경제가 원하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경제는 간략한 내용 이해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자료 해석을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경제는 과탐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경제 총 20문제인데 지금 괴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일조한 것 같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수능 경제 어렵지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렵다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탕 감옥보다는 조금 더 사고력을 측정하고 계산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이거 수능 경제는 공부해도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퍼지는데 제가 일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한 친구들도 마음이 묶어 올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올해 수능 경제 1등급 컷이 몇 점이냐? 44점입니다. 44점.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44. 2등급 컷이 39점입니다. 2등급 컷이 39점. 3등급 컷이 한 34점 정도 됩니다. 3등급 컷이 34점. 어떤 감옥은 조금 더 쉽게 느끼는 난이도 낮은 감옥은 3등급 컷이 40점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34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수능 경제에도 20문제 나오고요. 시간은 30분에 줍니다. 20문제 30분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능 경제에도 문제가 20문제가 있으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순 개념을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개념 확인형 문제. 그리고 자료 해석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료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면 되는데 이 두 번째 제가 분류한 자료 해석형은 뭐냐면 내용 알고 그 공식 갖고서 자료 해석하면 바로 답이 나오고 그 패턴이 되게 일관된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기초를 풀게 되면 그냥 출제되면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산수가 좀 필요한 문제 여긴 그냥 개념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킬러 문제가 있죠. 출원형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로 치면 출원형 문제는 두 문제 정도가 강력한 두 문제가 보이는데 그것도 어쨌든 계산 문제인데 얘는 조금 더 사고력을 좀 요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수능 20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단순 개념형, 자료 해석형, 출원형 문제였는지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요. 시험지를 봐야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서 자, 보시겠습니다. 단순 개념형 문제입니다. 1페이지에 대부분의 문제는 단순 개념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번에는요. 항상 경제순환 모형이라는 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생산물과 생산 요소시장 그냥 이거는 생산물 시장, 요소시장 알게 되는 거고요. 생산물 시장에 돈을 주는 경제 주체는 가게고요. 요소시장에 돈을 주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라서 그의 특징을 그냥 잡으면 되는 이 문제는 그냥 개념만 배우면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수능 선택하면 개념을 공부하잖아. 첫 번째 개념에서 그냥 개념 배우면 그 개념에 있는 문제 몇 문제 풀면 그냥 이런 출제 패턴이구나. 늘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째 계속 1번에 출제되고 있고요. 학생들은 한 15초, 15분이면 큰일 납니다. 15초에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1번에 있습니다. 개념의 문제 보고, 단순 개념의 문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제 체제 문제가 또 이번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의 차이점? 시장의 원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 북한 같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서로 다르잖아? 경제적 유인도 다르고 그 부분을 물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자원배분 중시하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이거든 그래서 개념만 알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1, 2번에 그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개념형 문제? 그러니까 얘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요. 계속 있네요. 올해의 수능 기준으로 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테마 중에서 그 주제를 알고 있는가도 한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정보가 비대칭해 주제 찾으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이런 단순 개념 문제가 꽤 올해도 많이 출제가 되었다. 6번인데요. 한율이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 요인이 뭐고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 한율이 어떻게 되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외체 상한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외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을 알면 그냥 자료 읽고서 바로 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저는 과장하거나 뻥을 치지 아니합니다. 이런 걸 안 하죠. 나만 따라오면 만점이야 이런 거.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위험하잖아. 원래도 안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내 과목을 선택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 할 만한 과목이라는 거. 오늘은 그거 한 거. 에드워드 타이지먼트도 하러 온 겁니다. 13번 문제인데요. 경제안정화 정책이라는 테마를 3단원에서 배우게 되고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확장정책이라고 해서 돈을 풀 건지 아니면 긴축정책이라고 해서 돈을 시장에서 흡수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필수 있는 정책들, 물가와 실업의 방향은 개념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벌써 네 문제를 보셨네요. 올해 18번 문제인데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고요. 총수요와 총공급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고요. 총공급이 감소해도 물가가 오르거든 그게 소요견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예 제목에서 줍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을 그냥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 개념 조금 공부하면 15분 공부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지만은 금융상품인데 왜 오늘 안 넣냐면 원래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특징만 나오거든.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채권 이렇게 해서 특징만 내고 있는데 올해는 그걸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해서 또 냉정하게 자료 제시를 했으니 자료를 해석해야 되니 뺐습니다. 그것도 보통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꽤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단순 개념 확인형 문제입니다. 사실 수능 경제가 아니라 수능 사탐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6789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런 문제가 그냥 개념만 좀 확인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20문제 중에 한 6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점 정도 돼요. 그 나머지 찍어도 4등급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공부를 안 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많은 커리 중에서 이 개념만 갖고 있어도 이게 첫 번째 겨울에 시작되는 강좌이고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8주, 8주.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커리는 이 부분에서 만점을 받기 위한 커리인데 우선 얘만 갖고도 풀리는 문제를 제가 좀 보여드린 겁니다. 두 번째 유형 자료 해석형 문제가 있다. 자료 해석은 거창해 보이는데 자료를 제시하고 개념을 알고 있으면 개념 갖고 그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진 않아 예를 들어 보여요. 이게 올해 4번 문제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균형이 이루어지고 여기 2가 지금 균형인데 공급이 감소해서 가로 갔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급 감소는 여기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거야. 균형점의 이동.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점이 하나 또 1위로 이동했는데 하나만 이동했는데 균형점이 1위로 이동했어요. 라고 하면서 공급 곡선이든 수요 곡선이든 하나는 직선이구나. 직선인데 수직이구나를 주는 자료. 그러니까 늘상 수직이 아니라 이 자료에서는 수직인 거를 찾아내야 되는 정도예요. 수요 공급이 만나면 균형인데 또 그것을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이 공급의 감소 증가 요인을 제시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 정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이 과탐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탐 공부 해본 기억이 있을 거야. 사회탐구하는 친구들도. 근데 화학식 이런 거 보면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 우리는 그냥 자연하고 과학의 무슨 원리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요. 그냥 수요 공급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갖고서 균형점 찾아가는 거라서 이해가 안 갈 수가 없어. 수요 공급에 대한 이해인데 그 자료를 좀 독특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건데 이런 류의 문제는 20년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다고. 반복된다고. 그래서 단순 개념이 아닌 자료 해석형 문제는 반복되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수능 경제가 시작된 게 세분화된 게 과목이 2005년도에요. 2005년도 2024 수능까지 봤죠. 최근 수능으로 봐도 한 10개년 수능만 봐도 계속 반복되는 준영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를 같이 풀게 되면 풀리는 형태의 문제가 되죠. 12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되는데 개념 모르셔도 됩니다. 이 자료를 해석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알아야 될 개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이다. 명목 GDP 증가율 좋고요. 그리고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인데 가장 중요한 GDP 디플레이터를 어떻게 구하냐면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 얘가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예요. 물가 상승률은 얘의 증가율로 구하고요. 그러니까 3단원의 두 번째 파트에서 물가와 인플레이션 배울 때 실질 명목 GDP 디플레이터 이런 거 배우는데 그냥 이 공식만 하나 갖고요. 이 자료를 그냥 해석하는 거야. 이런 위에 비슷한 문제는 한 30개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나 봐봐 이제. 여기 지금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실질과 명목 중에서 이거 곱해서 100이면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야. 뭐 갖고? 이 공식 하나 갖고. 2번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은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준년이 같거든요. 2019년이 기준년인데 2019년이 기준년이면 실질 GDP와 명목 GDP는 같다. 이건 개념에서 간단히 배울 거고 당연히 끄떡대고 그리고 숙지하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가 같은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21년도의 실질과 명목 봐봐. 반대로 썼죠. 예. 괜찮나요? 여기가 실질 여기가 명목이라면 이런 자료를 제시하는 거라고 얘가 서로 같았는데 19년에 얘는 0% 안 변했죠? 얘는 1% 커졌습니다. 얘는 5% 빠지고 1% 꺼졌습니다. 얘네 둘이 같겠냐고 안 같겠지? 우리 수능경제에서 확인하는 자료 해석이 이 공식 하나 갖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2020년에 물가 수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것뿐에 이건데 19년이 20년에는 실질 GDP 분모 값은 줄고요 분자 값은 그대로예요. 이게 물가거든. 이것뿐에 이게 물가니까. 그러면 분모는 줄고 분자가 그대로면 이 값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지! 그러니까 2020년에 물가 수준은 여기보다 높아졌고요. 또 21년 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분모도 1% 증가하고요. 분자도 1% 증가했어요.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 같으면 안 변하거든. 이런 거 다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일정하다.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고. 정말 어렵지 않다고요. 경제 규모는 계속 문제 풀면서 보시겠지만 실질 GDP로 경제 규모는 보는 거야. 실질 GDP로. 그래서 실질 GDP값이 어디가 크냐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에 물가 상승 유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증가 유리거든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하면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실질 GDP가 뭔지 명목 GDP가 뭔지 당연히 배우게 되시고 당연히 쉽게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지 수리고 하는 GDP 디플레이터 이 공식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를 무수히 많이 모의고사에 20문제 중에 한 문제씩 계속 들어가 있다고. 계속 풀다가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반응하는 똑같이 패턴대로 적응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 근데 시간이 부족하고 산수를 수학을 잘하는 산수를 잘해야 된다는 게 이런 증가율 이런 계산도 단순한 산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별거 아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맞기는 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산수 수학을 잘해야 돼. 그리고 좋아해야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건데 얘는 그냥 학습 능력이 아주 없지만 않으면 반복에 의해서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90% 이상은 가져가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또 꽤 많이 출제가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료 자료 해석 자료 해석형 문제입니다. 이런 기출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듣고 인사이트 핵심 기출 강의라고 있는데 이 두 강의만 들으면 이런 유해 문제는 다 풀려요. 그리고 그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노하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바라보는 시각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가 자료 분석 특강인데 이거 4시간짜리 강좌거든요. 이 강의는 이거에 이거에 연결고리 형태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강의 이고요. 이 세 개만 갖고 있어도 이 세 강의만 봐도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고난도 모의고사 이런 형태가 나머지 커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죠. 추론형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자료 해석 문제랑 완전 다른 형태는 아닙니다. 개념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건데 패턴과 조금 다르게 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시험장에서 당황을 좀 하시겠죠. 올해로 치면 10번 기회비용 문제가 조금 기존의 패턴과 달랐고요. 그리고 15번의 환율과 수익률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또 그 안에서 조금 추론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직하게 풀면 시간 좀 많이 걸렸을 거고요. 그런 문제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문제가 좀 줄었어요.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라고 결과라고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을 배제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조금씩 더 소요되는 계산은 있어도 아주 복잡한 추론 아니면 새로운 형태를 출제하지 않았고요. 지난해에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사실은 이제는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그런 게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게 고난도 최고난도 문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 10번 문제도 결국은 편익과 기회비용을 계속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아마 처음에 경제 개념 리딩 개념 공부하면 이게 2강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복잡하네 이런 생각합니다. 재밌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게 재밌네 하는 친구들이 경제에 잘 맞는 거야. 이거 갖고 이렇게 해서 구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네.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합리적인데 기회비용으로 판단을 하네. 이런 류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추론형이라고 했냐면 얼른 자료 해석일 수 있는데요. 올해는 보시면 이게 가 다 나 다 이거를 빵구르뜨로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다 있으면 그냥 편익과 비용 비교해서 가장 큰 거 찾으면 되는데 여기 가나다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기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것만 안 좋으면 좋은데 표를 이미 샀는데 갑은 두 공연 중 뮤지컬 공연을 선택해 표를 구입했는데 을은 무료로 아이돌 공연표를 받았어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 아이돌 공연표를 5만원에 팔면 너에게 뮤지컬 공연표를 그냥 줄게. 그러니까 이 특정한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이것까지 대비할 수는 없다고. 아까 GDP 디플레이터는 대비가 되는 거라고. 그냥 항상 비슷하게 출제가 되니까 명목 GDP 실질 GDP 그리고 물가수준 GDP 디플레이터 물가는 어떻고 경제규모 어떻고 명목값은 어떻고 이런 거는 늘 똑같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좀 복잡한 산소가 되더라도 얘는 이 상황이 갑자기 흙 들어오면서 빈칸이 있으니까 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이 수능 경제의 킬러 문제가 이런 형태라고. 그래서 하... 그래요. 과탐과는 성향이 많이 다르다. 지금 과탐과는 성향이 많이 다르다. 근데 과탐하는 애들 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니네 감옥에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한 건 아는데 이런 유해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쫓기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쫓겨. 시간이 쫓겨.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 좀 어렵더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추론형 문제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게 한 두세 문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16문제 정도는 기출과 개념 확실히 알고 반복에 의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어려울 때 얘기야. 4문제 정도는 그것을 좀 벗어날 수도 있겠다. 개념 그리고 비법 그다음에 기출연습 열심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 친구들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과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학습능력 다른 거 아니잖아. 여러분 학습능력 달라서 그래요. 그러나 더 하면은 더 단단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최고난도 문제풀이라고 해서 자작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 독특한 상황에 대한 여러 형태를 좀 제시해서 연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의고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이 만들었죠. 제가 퀄모의고사 11회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관연도까지 하면은 뭐 무수히 많은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면서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를 통해서 그 세 가지 형태를 잘 잡으시는 게 우리 수능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감옥을 선택하고 시작을 했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출제되는 테마별로 24개 테마를 거기서 반드시 숙문제가 나오고요. 정말 단순하게 과정을 제가 좀 보여주겠지만 GDP 디플레이터 뭐 실험률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실제 내는 거는 그것만 내고 있어. 총수요 총공급을 도출하는 거는 경제학이고요. 총수요 총공급은 이렇게 생겼어. 총수요 늘면 물가 어떻게 돼.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갖고서 시험을 보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면 시간이 쫓겨서 출원형 문제나 이런 거에서 계산의 속도가 좀 느려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이 망쳐지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수능 등급이 44점이 1등급이고 표점이 그렇게 높은 기가 막히게 높을지 않았다면 차라리 10번 15번을 우선 버려놓고 그냥 난 이 18문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해갖고 한 번에 또 찍어서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풀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수능장에 들어가면 상당한 긴장감에 갖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번이 안 풀리니까 아이고 시간도 없는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쉬운 문제 늘 패턴에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되니까 점수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대비는 또 그런 대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좀 고민해 나가셔야 되고 저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가 지난번 퀘스트가 사실은 수능사탐 감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제에 대한 근데 오히려 오늘이 오해와 진실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다 산수를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아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4학년 2학기를 겪고 있습니다. 공부 정말 안하는 너무 사랑하는 제 아들인데요.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의 삶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이의 삶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했더니 아이가 4학년인데 놀이터를 많이 가요. 오늘도 아마 놀이터에서 수업 끝나고 지금 영하의 온도에도 놀이터에서 게임하고 그럽니다. 공부시에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산수를 별로 안 하더니 요즘에 산수에 눈을 떠서 분수 통분하고 막 이런다고 최소 공부해서 최대 공략도 그래서 어제 저한테 자랑을 무척 하더라고요. 이놈이 자랑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2 36 12분의 5 그냥 GDP 디플레이터나 뭔가 구하다 보니 뭐 36분의 여기 얼마일까요? 12 이렇게 나왔어. 우리 수능 경제에서 필요한 산수가 뭐가 더 크지? 이런 거 이런 게 나와. 이게 뭐가 더 크지? 어떤 친구는 장난쳐 이 새끼야. 이거잖아. 36분의 15 36분의 10 인데 이거를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렇게 가진 않겠죠.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되는 친구들 아니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이 가타매들 비웃지 말라고 우리는 인문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가설을 만들고 이렇게 그 증명을 하고 막 이론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요.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능 경제 학습을 통해 반드시 1등급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말 같아. 저 그런 말 못하겠어. 1등급에 가까워진다. 1등급에 가까워진다. 거기에 개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올해 6천명 조금 넘게 봤습니다. 그래서 4%니까 240명 240명 작년에도 이런 걸 비슷하게 촬영을 했고요. 예전에도 촬영했고요. 했더니 4% 푸아하 뭐 저도 한번 보거든요. 유튜브 같은데 푸아하 4% 240이래 240이 뭐가 어때서 240명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1등급은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감옥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꼭 진짜 해주고 싶어요. 왜? 구경수는 1등급을 못 노리는 친구들이 그냥 사탐은 목표 등급이 뭐야 그럼 무조건 1등급이요. 똑같이 공부하면요. 구경수 잘하는 애들이 사탐도 더 잘합니다. 이게 국어 능력도 들어가고요. 해석 능력도 들어가고 다 그런 거거든요. 공부 학습 능력이 있어서 4% 안에 들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또 자기에게 맞는 감옥을 해야 합니다. 그 4%는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요즘 한 반에 50명도 안 되잖아. 우리 때는 50명 넘었거든. 그러니까 한 반에 2명도 1등급이 안 나오는데 N수생 때문에 사실은 너희는 한 명 나오는 거야. 지나고 나면 물어봐 봐. 뭐 했는데 너 몇 등급 나왔어? 사탐? 나 2등급 나 3등급 태반이라고 태반. 그러니까 사탐을 선택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경제학습을 통해 1등급에 가까워진다. 그거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 애드벌타이지먼트 안 하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6200명이 아니라 3000명으로 줄일 것 같은 어제 꿈을 꿨는데 사회탐구 경제 선택 안 하는 학생들이 눈에 밝히더라고요. 계속 Q&A에 물어봅니다. 제가 선택해도 될까요? 선택해도 될까요? 선택해도 될까요? 사랑해도 될까요?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랑해도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들 제가 근래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9학번입니다. 9학번 여러분은 95년도에 퇴원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95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저에게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겠죠. 좋아해도 될까요? 좋아했습니다. 사귀었냐고요? 아니요.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그거고 지금 다시 근데도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도 그때 좋아했던 좋아했던 그 여자친구 참 좋은 추억이다. 아니다. 이거 좀 다르군요. 수능 경제 선택하고 시험 못 보고 좋은 추억이 이건 아니고요. 잘 봐야죠. 잘 봐야죠. 다시 돌아가면 저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지금 여자친구 결혼한 친구가 더 좋아야 한다는 우리 와이프 파이팅 결혼했고요.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래도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념도 거의 없지. 이에 조금만 하면 수요공급 그래프로 선수값국 문제표이지. 그래서 내공이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석달되고 얼마나 잘 정리되고 얼마나 잘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부분에서의 단축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구평에 6천명 지원하고 4천명 시험 봤어요. 4천명. 제가 대치동에 한 반에 인원이 한 50명 있었어요. 50명. 그러니까 그 한 반이 전체의 1%가 넘는 애들이 온 거야. 다른 감옥 선생님들이 보면 웃어요. 한 반에 100명 채워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어 뭐 이러보죠. 그런데 우리 감옥에 50명이 온 거는 1%가 넘게 온 거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만점이나 1등급 받은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그런데 놀라운 거냐면 거기에서 연습하고 시험 볼 때 잘 보던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탄탄했던 애들 그 결과가 과정에서 보였던 애들이 확 바뀌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완벽하게 되어서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능 경제 제가 가르치는 감옥이라 꼭 광고하고 싶었고요. 제가 3년 전에도 이런 거 하나 찍었는데 그때 조회수 폭발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4만 명 이럴 수 없거든. 조카로 들어온 걸 거라고 애들이 밑에 보면 경제도 하네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부분을 하나 얘기하면 그땐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걱정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지 않는 게 인생에서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입시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에서 이 감옥을 잘 모르고 잘 안 맞는 감옥으로 이게 더 맞는데 가지는 않았으면 해서 다른 선생님은 다 자기 감옥 홍보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조금 노래를 한번 부를까 했는데 뭐 그런 건 됐고요. 네. 그만 해야겠네요. 어쨌든 사회탐구 수능경제 감옥 과탐과는 좀 다르고요. 산수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료해석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선택하면은 상당히 높은 표점과 그리고 좋은 등급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감옥이다. 그리고 저도 1년 동안 열심히 끌고 가겠다. 학습법 알려드린 거고요. 믿어봐. 함께 한다면 제가 올해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동반자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광고했다. 수능경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계속 공부학습법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테스트 올해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월 매우 추운 날 메가스터디 수능경제 강사 우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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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